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논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이니까 시간 걸려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걸려서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일보 기자도 참 선관위 군기를 잡나 이런 걸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뺏다간 친구들인 거죠 그래도 뭐 다루어 줬으니까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겠다 정말 정신나간 친구들입니다 투표지에 진본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가 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성이 생명이지 효율성이나 시간 단축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 판례에서도 유권자가 투표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위원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선거관리위원은 왜 사전투표 현장의 투표자 현황 파악을 못하게 필사적으로 저항합니까 현장 촬영 금지 투표자 명부 작성 금지 투표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금지 나라를 사랑하는 명석한 제야 전문가들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90% 이상 밝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문장도 여러분들 틀린 게 없는 민초의 지적인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설 테니까 선거투표관리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해라 뭔 꼼수를 피려고 수작질을 하냐 수작질을 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 방법대로 조작하려고 이번에는 참 만만치 않죠 목숨 걸기 바랍니다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한 번 찍는다고 시간이 크게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엉뚱한 궤변으로 변명하고 선거를 걸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패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을 반복하면 선거관리위원은 국민과 법에 의해 처벌받고 박살을 날 것입니다 도장 한 번 찍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저따의 엉뚱한 말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성 시비가 없어집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합니다 조금 더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원칙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그동안 아홉 번의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다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일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사 책임질 겁니까 정당 책임질 겁니까 모든 똥바가지는 선관위가 지는 겁니다 세상의 앞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왜 넘어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을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99%가 여러분들 뭡니까 선관위를 나무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 가지고 뒤에 없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진짜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겁이 없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말고 선관이 이에 누가 반대하는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선거실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사무차장입니까 사무총장은 그냥 얼굴마담입니까 선거일국장입니까 선거일국장입니까 정신을 다 차리기 바랍니다 그냥 다 그냥 한방에 그냥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인쇄복사기술이 얼마나 정교한데 이따위 선거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장 기표에서 투입해도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돈약 날인조차도 완전한 여러분들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 수기로 선거인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시하겠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전부 다 위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쇄는 얼마나 편합니까 더 이상 고양이한테 생선 맞기는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의 양반 4.15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팩토예요 팩토 사실 뭘 좀 알고 기사 쓰시오 시이라는 분은 군기를 잡다니 이런 제모로 어떻게 답니까 지급해서 정상적인 선거규칙 이행이지 어떻게 그게 군기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투표용제의 날이라는 것은 관리관의 책임이 붙어 움직이는 정신이 구체화되어 있는 조항인데 그걸 일로 인쇄를 해서 프로세싱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그건 종이쪽지에 인쇄된 인쇄물이지 법률적인 투표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국가투표용제를 시간 걸린다고 관리자 도장 찍는다는 인쇄에 돌린다고요 기가 막힌 짓을 그동안 해왔다니 그리고 투표함도 관리인이 없는 창고에 보관하고 선관위는 왜 헌법을 위반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할까요 누구 지지에서 그 짓을 합니까 53명이나 찬성했네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면 64명이 여러분이 찬성한 겁니다 사전투표지에 일일이 날인을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니 투표가 어렵네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지에 실물 날인한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시는 사전투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당과 정부는 철저한 시간투표 관리와 개표의 시간을 써 지난 총선처럼 부정선거에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67명이 반대하고 헛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로 재미 많이 봤겠죠 투표함을 ccc도 없는 것이 아무렇게나 보관하니 무더기표가 투입되고 통바꾸치기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1동의 투표소가 여러 곳이 있는 점은 유권자의 편익을 위한 발전적인 방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투표 종료 이후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한 중에 무더기표 투입, 통바꾸치기 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엄모론이라고 하네 명확한 자료와 선관위 발표 자료에 다 나타나 있는데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경향이 판이하고 일방적으로 사전선거에 더블당이 압승하고 있는 사전선거 결과는 중앙선관위 부정투표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 언론은 썩고 문드려진 매국노들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찍기 싫으면 선관위 사표 내고 나가라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투표관리관에 직접 도장 한 번 찍는 게 무슨 장시간이 걸립니까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해서 안 된다고요 그럼 쉽게 한순간 가능한 몽땅 대리투표하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초기 단계 사전특표가 실시되는 2번과 3번에 다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단계에서 7번 8번 완전 수개표로 한 것은 다 적어버린 헛소리입니다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가짜가 다 들어와 가지고 개표 속에 다 도착하는데 뭘 여러분들 그걸 수개표로 한단 말입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재금표장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이런 투표지를 다 파쇄 여러분들 다 소각시키고 인쇄소에서 만든 걸 다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자료에 맞춰서 맞춘 다음에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온갖 이런 투표지들이 다 가짜들이 나온 것은 가짜들 이런 가짜 투표지를 다 새기 위해서 법원에 부장판사가 여러분 대부분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열어면서 저질러 왔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계속 거부하게 되면 뒤집어 없는 날이 올 겁니다 보세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고 전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특정 후보한테 다 몰아주고 유령투표지 투입하고 그래서 사전투표자수 개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도 지금 정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공정선거 하려고 하면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번호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날인 그렇게 하면 투표소 레벨을 18000개 다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잡낸지 그러면 사전투표사도 어떻게 조작합니까 조작할 수 없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